여기에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떠한 정보를 받았을 때 그것이 친구가 작성한 원본인지 저 크래커가 작성한 조작된 데이터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비대칭 키 또는 공개 키 방식의 암호화 기법을 이용해서 전자 서명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A가 작성한 내용이 A가 썼는지를 B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전자 서명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A가 킵 페어를 생성합니다. private key와 public key. 그리고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이 public key를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저 public key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A는 내용을 작성해요. 그리고 그 내용 뒤에다가 이 내용과 private key를 이용해서 암호화된 값을 뒤에 붙이는데 저 값이 바로 전자 서명입니다. 그리고 A는 자신이 작성한 이 내용을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B가 저 내용을 가져오겠죠. 그리고 나서 A가 공개한 public key로 A의 암호문을 해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호문의 원래 내용인 평문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평문과 그리고 공개된 이 내용을 비교했을 때 두 개의 내용이 같다면 이 내용은 A의 public key를 가지고 있는 A의 public key에 대응되는 private key를 가지고 있는 A가 작성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저 나쁜 사람, 크래커가 자신의 private key와 public key를 만들어서 자기가 조작한 내용을 private key로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B가 이것을 가져왔다. 그럼 B는 어떻게 하겠어요? A의 public key로 크래커가 만든 암호문을 해독해 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암호문은 이 public key의 private key로 만든 것이 아니라 크래커의 private key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가 해독되지 않고 그 내용이 메시지와 같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B는 이 내용이 조작된 것이다. A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자서명이 동작하는 원리예요. 저는 문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mycontents예요. 그리고 이 문서가 내가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서명을 전자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비대칭키 또는 공개키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RSA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 엔진에서 RSA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RSA를 해볼 수 있는 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역할을 나눠보자고요. 이것은 제가 작성한 문서고요. 저는 이것이 제가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키페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저만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mycontents라고 하는 아까 이 내용을 암호화를 시키는데 이때에 우리가 입력한 이것은 프라이빗 키 때문에 이 도구는 프라이빗 키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크립트를 하면 이 내용을 저만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한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저는 저 내용을 밑에다가 전자서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 홈페이지에다가 저의 공개키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저의 공개키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저 공개키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저 공개키의 값과 그리고 우리가 배포한 이 서명 있잖아요. 이 서명을 이렇게 해서 공개키로 저 서명의 내용을 디크립트 합니다. 이때 여기에는 퍼블릭 키라고 해주셔야 돼요. 디크립트를 하면 mycontent가 나오죠. 그러면 이 mycontent라는 이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저 mycontent라는 내용은 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프라이빗 키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전자서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RSA는 많은 정보를 암호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RSA 단독으로 쓰진 않고 긴 데이터인 경우에는 해시를 섞어서 씁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자서명이라는 분명히 들어봤음직한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축하해야죠. 축하드립니다.